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러스원 강의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시장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제목이 나오면 시험 목차는 부동산 시장하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것부터가 조금씩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장의 특성 및 기능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가치게 되면 지대론 도시 내부 구조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은 일단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더라 그러면 이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라든가 또는 자원배분 또는 정보의 제공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장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시장의 국시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 시장별로 형성되는 가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거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또 수급 조절이 곤란하더라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의 장기성이다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이 공급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매매 기간도 길어지더라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성과 기능이라는 부분이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주택시장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여과 과정에 대해서 여과라는 것은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주거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을 때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가 상향여과 상향여과의 개념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과의 개념은 알아두셔야 될 때 그냥 우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여기는 상위계층이 이주해서 발생한 공가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하향여과다 그래서 상향여과 하향여과 개념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요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했고요 이거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린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주거분리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우리가 묶어봤을 때요 실전에서는 여과과정과 주거분리 이렇게 제목을 묶어서도 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는요 정보의 효율성으로 정리하신 건데 우리가 약성이라는 시장이 있었고요 중강성이라는 시장이 있었고 강성이라는 시장이 있었을 때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니까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는 현재나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여기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중강성은 현재 정보까지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고요 이거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도 역시 정보가 매개가 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정상 이윤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중강성까지의 형태만 존재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약성을 파함하고 있는 게 중강성이고요 얘네를 다 파함하고 있는 게 강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게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상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론이죠 그래서 지대론의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대에 대해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뭐로 인식을 했다 지대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다 그런 지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지대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지대론 안에서는 리카도의 차익지대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게 일단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제목이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익지대다 위치지대다 절대지대다 얘가 절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토지의 위치나 비옥도의 크기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대한 사용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고요 여기는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농업입재론에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기초해서 이론이 전개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는 비옥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는 위치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 있죠 이 크기에 따라서 여기는 토지 소유관계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에 어떤 포인트를 갖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기본이론, 심화이론 하면서 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원 안에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요 현대적 지대이론에서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존재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 또 정리해 드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도시 내부 구조이론이다라고 해서 정리하신 건데 이거는 이제 버제스에 무슨 이론이 있다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이트의 선형이론은요 동심원 이론을 수정해서 나온 거고요 얘네 둘을 결합을 한 게 그게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에요 그죠? 올해 시험에는 여기에 기초해서 얘네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틀리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까지도 정리는 해 두셔야겠더라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중심 업무를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미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공간 구조의 변화를 도시 생탁적인 관점에서 즉 이 공간에 따라 사회상이나 주거의 형태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한 거고 호이테 선영 이론에서는요 도시의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선영으로 확장이 됐을 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여기는 도시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립하더라 그래서 복수핵이 성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해서요 공장지구하고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는 서로 가깝게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서로 떨어져서 입지하는 과정에서도 핵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내부구조이론에서 이런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것도 정리는 되셔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지론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시는 지대론, 도시내부구조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이라고 있겠죠 그래서 입지론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농업입지론인데 그게 튀넨의 고립국이론이라고 배우신 거죠 그래서 공간상에 평야에 이렇게 고립국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면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고요 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까운 곳은 지대가 비싸니까 무슨 농업이 집약적 농업이 그죠 근데 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구별했던 게 튀넨의 고립국이론의 요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고립국이론의 기초에서 나중에 위치지대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론이라는 것을 이제 또 배우신 거죠 공업입지론에 가게 되면요 일단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은 제목대로죠 공장이 이제 입지를 정할 때는 가장 뭐가 최소가 되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될 때 베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가 있죠 그게 수송비가 있고요 예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여기 있었을 때 수송비는 이제 가장 최소가 되고 임금도 이제 최저가 되고 하지만 직접에 따른 이익은 가장 큰 지점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더라 그래서 요게 베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인데 이 중에 베버는 뭐를 가장 중시했다 예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대신에 래쉬는 수요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지 수익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수요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시장 중심지라는 얘기죠 시장 중심지에 입지하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의 수송비가 가장 적게 반영이 되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게 베버의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래서 공업 입지로는요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 거기서부터 이윤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 그래서 비용 최소화 비용 극소화의 원리에서부터 이윤 극대화의 원리로 발전되어 왔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공업입지론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이라고 또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공업입지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 상업입지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요 상권이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배우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시설을 만약에 집어넣을 때는 상권의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상권에 대한 어떤 측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추후로 예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업입지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예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수 또는 고객에 대한 숫자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그러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이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 또는 최대의 시장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러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이제 상업 입지론에 대한 것은 제시를 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중심지일수록 넓은 배우지를 필요로 하고요 규모가 작은 중심지일수록 작은 배우지를 기초로 성립할 때 규모가 큰 중심지일수록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죠? 하지만 규모가 작으면 공간상에 분파하는 숫자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상에 도시 안에서 보게 되면 백화점의 숫자와 편의점의 숫자를 비교하게 되면 금방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죠? 백화점 간의 간격은 멀죠 왜냐하면 백화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를 가지려고 그러면 공간의 범위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편의점이 50만 명의 고객을 필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작고 공간상에 분파하는 숫자도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를 들어서 설명한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정리하셨냐면 공간균배 원리라고 정리하신 거죠 공간균배 원리를 보게 되면요 이 도시 안에서 점포가 입지를 했었을 때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애들이 있고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애들이 있고 또는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들이 있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점포의 유형에 따라서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었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거죠 근데 얘네 셋은 동종업종의 점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종업종의 점포 간에 집재성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의류나 가구 전문들은 대부분 모여서 입지하죠 근데 산재성은 분산 입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세탁소들은 대부분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농기구점은 주로 농업 활동을 하는 곳에 모여서 입지했을 때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포에 대한 관계를 기준했을 때 점포의 유형별 분류로 해서 이렇게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에 따라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선매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선입품은 지금의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상의 필수품을 우리가 생필품 파는 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선매품이라고 했을 때 이건 비교 구매하는 거죠 이건 비교 구매하니까 주로 의류라든가 또는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 상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브랜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명품이거나 이런 브랜드점을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게 전문품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문품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에 크게 구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문품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전문품 같은 경우가 공간 이동할 때 들어가는 마찰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백화점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뚜렷한 교통로선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옆 동네에 내가 만약에 마트를 가려고 그러면 집에서 나와 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환승해서 다시 가든가 아니면 위에서 돌아가든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교통적인 부분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마찰 개수의 크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문품이 작고요 일반 편의품 같은 경우 있죠 동네 슈퍼 갈 때 이런 건 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들어갈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넬슨의 소매 점퍼의 입지 원칙이라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퍼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어디냐 거기를 우리가 찾아야 될 때 체크해야 될 항목을 이 사람은 이제 크게 한 8가지를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점퍼가 입지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넬슨의 소매 점퍼의 입지 원칙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지문으로 이렇게 한 번씩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 나오더라도 지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아마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까지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아 이런 걸 배웠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조금씩 구체화가 되니까 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게 반복적인 효과가 조금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또 핵심 요약해서 또 들으면 또 반복이 되니까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실력이 조금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플러스 원 강의죠 시장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책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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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